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52페이지 화장실 이용하기 네. 줄 서 계신 건가요? 지금 줄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안 들어와 계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애매하게 서 있는 경우 있죠? 그렇죠. 이거는 비행 중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항에서든 아니면 극장에서든 줄 서 있는 건지 물어봐야 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Are you in the line? 우리 이거 영어회화 표현 랭킹에서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애매하게 서 있는 시조새한테 우리 아저씨 있잖아요. 원신인 아저씨가 너 지금 줄 서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공조에 떠 있으니까. 맞아요. Are you in the line? 네. in line 해도 되고요. 맞아요. in the line 해도 되죠. Are you in line? 줄 서 계신 건가요? Are you in line? 그러면 상대가 아마 yes 하거나 no 하겠죠. 그렇겠죠. yes I am.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서면 되고요. no I'm not. 그러면 비겨주세요. 비켜주세요. get out of my way. 그렇게 말할 거 뭐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한 걸음 앞서서 붙으면 되죠. 그렇죠. 여기가 줄의 끝인가요? is this the end of the line? 줄의 끝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줄 끝인가요? 맞아. 그런 경우 있죠. 정말 인기가 있는 어떤 식당의 점심시간에 가면 줄이 정말 길게 서 있어가지고 한 블럭이야. 이게 여기가 혹시 줄의 끝이에요 설마? is this the end of the line? is this the end of the line? is this the end of the line? 일단 the end. the end of the line. the end of the line. 라인의 끝. the end of the line. 이거부터 익숙하면 좋겠어요. the end of the line. the end of the line. the end of the line. end는 항상 끝에 하나 있죠? 맞아요. 그래서 the end죠?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끝나면 the end라고 나오죠? 맞아요. 그런데 영화가 여러 번 끝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웬만한 컬트 영화가 아니고 나서는 영화가 끝났고 좀 이따 또 끝나고 이럴 수는 없죠. 미스터 써니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그렇게 구성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뭔가 특이한 거 좋아하잖아요. 약 관객의 70%가 나갔을 때 다시 한 번 끝나는. 그 메이킹 필름 같은 거 나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 있긴 있잖아요. 성룡 나오는 영화들은 거의 뒤에 조금 나오잖아요. 메이킹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끝은 항상 the end다. the end of the line. 네. the end다. this is the end. 그렇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죠. 이럴 때도. 네. 좋다 말았네요. the end of the line. the end of the line. 이게 그건가요 하면 is this it? is this the end of the line? is this the end of the line? 이게 우리 사랑의 끝인가요? is this the end of our love? 저는 엔조이예요. 네. what am I to you? 그러면요. 줄의 끝은 어디인가요? 와 오늘 연결이 정말 딱딱 맞는데요. where is the end of the line? where is the end of the line? where is the end of the line? where is the end of our love? 아 그게 아니죠. 제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이별의 끝? 네. 이별의 끝. 제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아휴 시끄럽고요. 이 줄의 끝이 어디인지는 알려주세요. 이 줄의 끝은요. the end of the line은요. 아휴. over there. over there. 저쪽으로 쭉 가세요. where is the end of the line? 저쪽으로 쭉 가세요. over there. this way, over there. 오케이. excuse me, are you in the line? yes, I am. is this the end of the line? no. where is the end of the line? over there. over there. oh my god. go away. go away.